후~~ 공격 카드 일진 광풍 딱 한개 있는데 아 급소 있네 급소 심판 사형이야 밍5124님 3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사형이야 사형 사형 안이런? 퀄? 아 이댁에서 퀄 어따써? 에.. 못쓸건 뭐라구 퀄? 심판당함 심판당함 왓처는 이렇게 좋은 심판을 왜 안 쓰는걸까? 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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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립 문의는 DM으로 한 턴 더 봤어도 되겠다 표창이오? 표창이다 죽어라 어? 무대였네 무대였네 맹공말고 돌려차기를 써야되나? 무대였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포션 다 꼬라박아. 알파. 포션 다 꼬라박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. 거기서 신성을? 신성 쓰기엔 덱이 너무 얇긴 한데? 뭐 어때? 길가기였네. 심판을 쓴 적이 없다 보니까 헷갈렸네. 일본도 best을 때려줄게. 신성 쓰기엔 덱의소를 할아버지. 음 나 약하군 나 약하군 인성을 괜히 쐈을까 친구한테 800원겜 꼬셔서 영립하고 오늘은 중뱅도 꼬셨어서 아마 불면증은 치료될 듯한 영업사원 라가 불린 메이크업 룬티 슬 뭐 날라댕기길래 잡았는데 모기는 아니네 날이 따뜻해질수록 모기의 공포가 떠올라 멀레같은 놈 룬피지배 왜 안됨 아무튼 보존 아님 카드를 안 버리는 거임 보존 아님 아무튼 아님 아니 왜 카드를 버리지 않는게 보존이 아니냐고 아 그건 카드를 버리지 않는거지 보존이 아니에요 그럼 보존은 뭔데 보존은 카드를 버리지 않는걸 바랍니다 이랬어 아마추어들이란 국물이 안 버린ima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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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력 있는 신입들 닉네임이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앗... 앗... 고셔먹었어. 뭐야... 강화할 거 없잖아... 백마정도 강화할 만하네... 제거 돌이는 게 낫지... 뭐지움... 뭐지움... 표창이라... 광풍도 쓸만해 보이는... 현실 개척을 지울까... 현실 개척을 지울까... 현실 개척을 지울까..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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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혼 방패... 진짜 좋네... 사형... 사형... 오... 호션 먹었어... 했는데... 확실하실 수 없는 거였다고... 이 Typekö Oo... 아..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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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가가 헐 얘네들 왜 유흥을 안주었냐 진짜 도라이들이네 배워보는게 낫겠다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실례가 안된다면 이 깔개가 마음에 들어요 이건 파는게 아니에요 신성영채화 눈피라미드라고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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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 4색 지배도 진짜 의지관이 좋다 말살검 드릉 이거 모독각이구만 비오고 나니까 습해져서 너무 덥다 뭐 아무것도 안 나오냐 돌겠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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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이유였구나 빨간 가면 도적단들 그리고 경영난에 시달리고 시달리고 있었어 애들이 좀 모질해서 10골드 갖고 좋아하는게 아니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심바 아잇 저거 아까 지웠던 지웠던 거잖아 지옥에서 돌아왔네 지옥에서 돌아왔네 임무를 마치러 돌아왔다 아 으 으 으 으 내 손을 다른식 헌신 뭐 강화할 것도 없네 내 손을 아까 못 먹었던 회피도약 하나 있으면 좋겠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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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피도약 하나? 능속나보랭이 도움이 안되겠지? 남보랭이 턴 턴 필드 우상 쇼킹한대 나 몰루 정신수양이 나은 장 더 나오지 현실을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진 후아처 이르뎀 괴리마산 이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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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광만 써도 탈탱이허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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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왜 보돈되면 비바발똥아나는걸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흐챠 이게는 왓츠 가방집 주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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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성 집에서 쏘고 싶은데 1 2 2 1 2 2 1 2 2 3 3 3 3 혈안이 된 신상... 신성모독 신상모독 이번 신상 별로지 않냐 이거 그래도 지배가 꽤 잘 들어가야되네 저요이 저요이 저요 쓰기로 왔자 우주 미안해 내가 너무 강해서 0,0,0,0,0 가, 시, 가되어 예 완벽조차 너버선 요정은 자유예요